한국국토정보공사 여행을 일으키는 비닐입니다 겨울을 찾은 기후, 급연하시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비밀라온이 매우 큰일이 있습니다 비밀라온이 내려장에서 비닐을 기후 날씨가 배달새 마시고 한국에서 아이디어로 만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을 만들겠습니다. 사람을 비롯해서 사람을 비롯해서 사람을 비롯해서 사람을 비롯해서 다음을 추가하는 음방적 방향성이 있으신다면 어떤 장인의 추가하는 음방적 방향성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지금까지 시원의 음방적 롯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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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한 말 Alexandria 다 job 오 escuch 오늘 처음 만난 아세앗 친구들에게 싶은 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저희 슬로건이랑 라운스 사이킹 한 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스텝아웃. 스텝아웃싱 에듀어. 스텝아웃싱 에듀어. 라운스 사이킹. 스텝아웃. 스텝아웃. 라운스 사이킹. 잘 맞춰서. 스텝아웃. 스텝아웃. 라운스 사이킹. 네 감사합니다. 스텝아웃싱 에듀어. 스텝아웃싱. Fish. 미세 treasure Rot Kap sure. 좋았어. 좋았다. 아티스트 출연자 있잖아요. 그 중에 혹시 제일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있으신가요? 대학이 상황은 뭐야. 처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많이 드는 아티스트가 가지고 같이 무대를 한다는 것 보고 싶었고 대학이라면 한국에서도 지금 그런 것 같기 때문에 회비가 불어였어요. 너무 좋았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함께하는 아티스트가. 그리고 저는 정말 정말 좋았다. 그리고 제가 또한 아티스트가 함께 하는 아티스트가. 그리고 저는 아티스트가 너무 좋았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for your time. Good luck for your performance later on. Round of applause for Jimmy Brown. Thank you so much. Thank you. Bye.